남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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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왔어 와 집이 지금 굉장히 더러운데 말이죠 지금 일단 퇴근을 했는데 두시간 있다가 또 수밍파 친구들이 골때녀 방송을 같이 보기로 해서 집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와 근데 집이 진짜 더러운데 어떡하지 남산이 뭐하고 있었어? 아이고 엄마 일단 청소부터 할게 귀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집은 대판이 됐구요 어쨌거나 오늘 메뉴는 족발과 고토리탕 되겠습니다 지금 윈이랑 남산이가 서로 좋아서 반갑다고 죽고 있어요 밥을 먹자 어 이제 골때녀 하네 벌써 우리가 소스가 많잖아 응 저 때 라면 몇 개 먹었어요? 3개 먹고 배 안 불렀어요? 아니 우리가 5강돼서 5강이 잘 떠 먹었어 이제 식도가 있잖아 아 진짜? 식도가 원래 있잖아 미친 아니 오늘도 남산이 내 주연이를 먹네요 뭐야 이게 얘도 소보단 돼지인가봐 소름What 소름 아니 소름이 소름이 왜 이거야 게시 부처 아니 왜 남자 축하했어도 이렇게 안나와 대박 아니 골때녀 오빠 인정? 응 골때녀 수승 많이 올라갔는데 돌렸어! 와... 아 이거... 아니 나는 골 넣고 싶었어! 잘 도전하면 괜찮은데?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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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8년 동안 50주를 합정 지었습니다. 예! 자, 절미의 안경으로 외모가 살아나는 장 알아볼게요! 김태희 님도 못살아나는 장 자, 1번 주장! 어때? 이렇게 되는구나! 쩔쑔쑔? 귀여운데? 귀여워! 야 진짜 쩔쩔쩔쩔!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봐봐! 이게 안 보여! 이게 진짜 작아진다니까? 이게 안 보여! 왜 이렇게 잘어울리는데? 어떻게 잘 어울려? 제가 안경 좀 잘어울리거든요? 세아포도 못 할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빈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아! 검산 잘 잤어? 엄마 운동하고 올게 어휴... 제가 저기에다가 일반 쓰레기 봉투를 두고 갔거든요 김남산 김남산 왜 그랬는지 말해봐 말하면 용서해줄게 응? 너 지금 입 주변 다 더러워졌잖아 뭐 먹은 거야 어? 진짜 참 김남산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너 입 이렇게 못생긴 거 어떡할 거야 어? 눈이 지금 빨간색이야 아이섀도우 했어? 응? 아빠한테 사진 보내주니까 귀엽대 너 귀여우면 다야? 양아린 요기 보세요 저 어릴 때랑 똑 닮은 우리 쌍둥이 동생의 딸내미야 아린아 용돈 줄까? 용돈 줄까? 그럼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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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주세요 내가 구걸 할 일이야? 아린아 주세요 어떤지 이거 물이 Nordic 진지게 올렸어. 아 진짜? 티셔츠 타임. 잠시 평화가 깃든 한 브라더슨의 집이에요. 비다 뽀뽀! 비다 그러면 윙크 해주면 안 돼. 여기 뭐고? 윙크! 비다 음빠? 음빠. 그만 벗어 너. 너 왜 자꾸 옷을 벗는 거야 미치겠다 아빠. 김남산 잘 있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 귀여워. 아린아 남산이 좋아? 아이 예쁘다 해줘. 아이 예쁘다 해줘. 아이 예쁘다 해줘. 아이 예쁘다. 귀여워. 귀여워. 아이 질투나 아이 질투나. 남산 앉아. 앉아. 아 질투도 많아가지고. 응? 응? 뭉이는 또 왜 주자. 조용히. 아니야 아니야. 개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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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뭐해? 얘들아. 누구 기다려? 많이도 보냈네. 사이버거랑 순살 치킨을 시켰고. 사이버거랑 순살 치킨을 시켰고. 이런 의뢰를? 네. 천국했습니다. 나 지금 육퇴한 느낌이야. 진심으로. 다섯 명의 아이들을. 재우고. 치맥을 하는 그런 느낌? 이 세상의 모든. 육아 선배님들. 진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섯 명의 아이들을. 재우고. 치맥을 하는 그런 느낌? 이 세상의 모든. 육아 선배님들. 진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카페 쉬우고. 그렇게.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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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